빌게이츠의 성공 비결 10까지 1. 제시간에 제자리에 있어라. 2. 기술을 사랑하라. 3. 어디에도 얽매이지 마라. 4. 똑똑한 사람을 기용하라. 5. 살아남기 위해 학습하라. 6. 어떠한 칭찬의 말도 기대하지 마라. 7. 비전을 잇는 통찰력을 가져라. 8. 기초부터 철저히 다져라. 5. 바이트 크기의 사업을 구축하라. 10. 결코 공에서 눈을 띄지 마라. 막대한 부하 명성을 얻었음에도 공부하고 빌게이츠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아이비엔, 랩헐서같이 정상의 컴퓨터 회사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베풀리하지 않는다.